retch ś 밖공연장 육 JUBC 그렇지 한거만 느껴 Sew수도 일ír정ше아vens 이건 세븐일레븐에서 3가지 섞여 있는 샐러드 야채랑 깨끗한 사람을 맞춰 있었던 거 이 요거트는 저번에 누가당 어차피 유명한 거 같다 요거트는 세븐일레븐 단숲 계란 조각 돼지고기도 좋았어 요렇게 해보십니다 아 700원 아니다 500원 아 20 500원 20초 이래요 내가 정말 궁금했던거 아 이 요즈랑 어떻게 하고 싶어 이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만 어떻게 하고 싶어 이게 이제 먹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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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세지 봐 그냥 간장에 비빔밥 해봤는데 먹지 않나? 먹지 않나? 바로 먹지 않게 먹지 않네 한시간 배고프라니 청양고추 에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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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오버디디 오늘은 별거 없는 흰색 긴팔 2주일에 흰색 바디가 그리고 파란색 키친잉바디 있습니다 지금은 12시 45분 상당히 늦었는데 제가 늦게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념품 선물 같은거 사러 갈거구요 금키우테랑 무인양품 여러분들 드릴 예정입니다 우산은 누구다 핸드칼리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시나리 여기에 ف 에피쌌 다진 에피쌌 저리가 있나? 어? 스트시 루큐다! 푸드티! 왼쪽에서 왼쪽 어? 따롱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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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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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entlic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ім 으 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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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했습니다 가슴이 스틱 고춧가루 영양고추 발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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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 골반 올림 thin reinforcement 톱 Tao 괜찮아? 칠로 저희는 가든호 스태프트라는 빵집을 가고 있습니다 에디스에서 걸어서 한 10분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메론빵이 맛있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에르타르트도 맛있다는 거를 봐가지고 밥을 먹으려고요 이렇게 하나? 이게 소금이 다 메론빵이에요 청양고추를 먹어보니까 이제 다 먹으면 좋겠습니다 메인사리에 대 controlled 그리고 또 6분 간이 끓이지만 되겠지요? 손이 전혀진 거 같아요 소금을 먹으러 만든 빵집 은하 언니는 먹을거에요? 지렛은 크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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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가 많이 나는 소곤빵 맛? 아니 소곤빵 맛 매운맛이 안해 원래 매운맛인데 매운맛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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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Meat 랩 governmental 맛있다 그리고 맛있다 맛있다 후회 의식 물에 식당 물을 먹지 아맞아 우리가 그냥 아저씨 한천 얼마 정도 3,000원, 2,000원 누랑 먹으면 안 더 맛있겠다 아니까? 응 사진 좀 뭐지? 뭐지?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마가내가 되게 홍치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냥 여기 다 좋아하셔? 이거 좋아하시나요? 아시죠? 봉지의 느낌 흰 진짜 맛이 나 진짜 맛있네 진짜 대란별인 맛이 나는데 진짜 맛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일단 밑량이 되게 바삭바삭 아니 바삭바삭 음 맛있으니까 약간 포르투갈식이나 되게 쫄깃쫄깃해요 약간 달달 엄청 많이 달지 않아 그냥 배란맛이 엄청 센거랑 이건 적당해 맛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여러분 저는 방금 집에 들어왔고요 지금 시간은 9시 6분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나름 일찍 들어왔고 이따가 저녁으로는 우버이츠로 맥도날드를 한번 시켜봤다 합니다 또 제가 산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동키텔에 갔어요 동키호텔에 갔어요 그래서 메가동키호텔에 가가지고 많이는 안샀고 13만원어치? 정도 산거같아요 드럭스토어 가서 샀던거 드럭스토어 가서 샀던거 얘가 원래 동키호테에서 있으면 사려고 했는데 찾아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근처 드럭스토어 가서 샀는데 요거 아세요 지금? 아트릭스에 뷰티차지의 무향 핸드크림이거든요 얘를 첫날에 사서 써봤는데 괜찮더라구요 약간 바르면 촉촉해지는? 뭐라야되지 약간 뭐 엄청 꾸덕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바르자마자 그냥 촉촉하게 흡수 잘되는? 그런겁니다 진짜 무향이고 요거 허니유자 요게 좋다고 처음에 봐가지고 그냥 발라봤는데 향이 그냥 흔히 아는? 은은하게 유자향 나는 그런 핸드크림 괜찮더라구요 4개 오 요거 요거 같은 라인 이거는 그냥 바디에도 바를 수 있는 크림인거 같아요 나이트 스페리얼 요것도 사봤습니다 요것도 사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로소음 마트 들려서 샀는데 세리아까지 마트에서 산거는 제가 먹었던 영상에서 먹었던 완두콩과자 요거를 샀고 그리고 이걸로 다른 맛이있어요 이렇게 하얀색 백콩? 뭐 그런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거 요거 제가 먹어볼라고 일본 우유중에 후카이도산 우유가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크림같은것도 후카이도산이면 맛있어가지고 우유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일단 뭐 당고 먹을때나 빵 먹을때나 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빵 먹을때나 뭐 먹어볼게요 요거랑 로소멘에 간이유 바로 요것을 사기위한이죠 제가 오사카 갔을때도 맛있게 먹어서 쟁여놨던데 우진어 소멘 얇게 가닥가닥 고기 레근드 오사카 이제 라이브 트리아에서 샀습니다 먼저 요거 요거 얘는 쿠키커터 고양이 모양입니다 크기는 꽤 작아요 이렇게 손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사이즈인데 제가 쿠키만대장 써보고 싶어서 이거 한 번 사봤고 그리고 이거 얘는 지퍼백이에요 그 일본 초코장 과자 그거 똑같이 먹어도 돼요 친구들이나 지인한테 선물할 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샀습니다. 이게 6장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도 샀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주인하는 음식이에요 이것도 샀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사고싶어요 레미레미 도레미 아크릴 스탠드업트 두 개만 한 번 사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산 것 같아요 뭔가 산 게 없는데 지만 많은 느낌 저는 내일 집으로 가고요 거의 제가 6박 7일을 여행을 왔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처음에는 그 첫날에는 별로 안 갔거든요 시랄부터 공항에서 노숙하고 비행을 타고 움직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하루가 되게 길다 생각했는데 이틀차부터 그냥 시간이 굽굽굽 지나는 거예요 제가 오사카 그때는 3박 4일로 갔거든요 그때는 뭐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적응을 하니까 갈 때가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뭐 많이 못했거든요 그때는 먹을 것도 많이 못 먹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계획대로 거의 움직였고 가고 싶은 것도 거의 다 갔고 그래서 맛있는 맛집도 많이 발견을 또 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냥 판 것도 빠짐없이 보여드린 거거든요 거기는 진짜 그냥 다 맛있었어요 요번에 간 곳들은 다 맛있었고 맛이 없는 곳이 없었고 좀 새로운 음식들도 좀 있었고 가기 전에 도쿄여행 브이로그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가는 곳을 많이 가더라고요 항상 나오는 곳만 나오고 그래서 너무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런 곳은 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곳도 저장을 몇 개는 해놨지만 대부분 제가 영상에서 어 여기는 처음 가는 곳인데 하는 곳들을 검색해서 찾아보고 몇 가지를 나온 거였거든요 그게 제가 간 곳들인데 웬만하면 구글 평점 4점 넘는 데를 가려고 했고 제가 간 곳도 대부분 4점이 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부 다 친절하시고 다 맛있고 그랬어요 제가 간 곳들 여러분도 꼭 가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랑 카메라를 또 이번에 새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으로 사용할 때랑 확실히 편한 게 달라서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다가 딱 놓고 촬영하고 촬영하면서도 핸드폰 사용할 수 있고 한 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산 게 너무 만족스럽고 여행 오기 전에 갈력도 좀 있고 카메라로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랬는데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은 가격까지 잘 쓰고 집 가서 이제 편집을 했으니까 영상이 올라갔겠죠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속도가 빠른 게 아니어서 그래도 한 달 안에는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았습니다 내일은 하루종일 비가 온다고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끌고 갈 생각이 좀 많지 하네 어떻게 가야하나 백시를 타야하나 왜냐하면 노크역 가서 집 맡겨놓고 공항버스 타고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타고 온 데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마 시간대가 안 맞아서 기차가 없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각표 여행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내일이 안 남았지만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새로운 카메라로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집도 꾸준히 해야겠죠 이따가 햄버거 시키고 먹을 때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잘하고 제발 얘 나 숨죽고 얘 나 숨죽고 나 숨죽고 이케 car wings 네비가 남았어 어 어 네비가 남았어 오랜 보람이 보람 보람이 보람 어? 근데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렇게! 나름 만족! 음! 예쁘다! 그램! 온푸! 귀엽다! 귀여워! 이렇게 꽂아났네? 어! 이거 크리스 뜨네! 이렇게! 잘한다! 응! 맞아! 오! 좋아! 집에서 있다! 짐을 사와보자! 짐을 사와보자! 요리 이렇게 먹는거 많이 사네? 응근? ㅋㅋ 엄마가 이제 놀자! 밥을 먹자! 오! 마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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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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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